우리 찐덕후들 모임이면요 빨대 모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런거 뭐 땅을 근데 제가 일반인이 갔어 뭔지 꼴이야? 다 똑같아 보이는데 오 이거 잘 나왔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반 덕후 아니면 그냥 일반 덕후들은 빨대를 나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하는 사람은 왔다 가는거죠 오실 정도면 나름 좋아하신건데 구분도 안되는 맨 똑같은 빨대 우리가 올 때는 막 다 다르거든요 그 제가 예전에 어디 저는 돈이 없어서 피규어 못 모을 때 저희 학당 책을 해주시는 디자인실장님 거기 디자인실 갔는데 그분이 피규어 덕후세요 쫙 그 장식장에 마징가만 있는거에요 누가 일반인이 가면 똑같은 마징가를 비싸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샀을까 이정도 시간만 각각 몇십만원씩 하는거에요 자세히 보면요 다 달라요 하나는 손가락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도색이 하나 돼있고 안 돼있고 여기까지 즐길 수 있는가는 달라요 제 강의가 매일매일 새롭다는걸 느끼고 아실정도면 더 찐덕후세요 그걸 못 느끼시는 분도 있다는거죠 그럼 그렇게 아니 근데 이미 알아보시는 안목이 있잖아요 안돼요 제가 얘기했죠 빨대 다른거 아는 안목이면 못 돌아가요 문제는 똑같아 보이니까 그러는거에요 똑같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아 이제 됐다 안 나와도 되겠다 이 모임에 재미가 없는거죠 못 알아듣는다는게에요 귀 있는 자 들으라 그랬는데 귀가 없는거죠 막귀라 그러나 들어도 안들리는거에요 다 똑같이 들리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맛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니 아무리 맛난 요리집을 또 데려가면 맛 모르는 사람 데려가면요 몰라요 진리의 맛을 그렇게 섬세하게 못 즐기시는 단계니까 그분도 나름 안분지족이에요 이정도 들었으니까 나는 양이 찼다고 생각하십니다 어쩔수 없이 강제로 되는건 아니에요 오늘 어제 이 얘기 드렸어요 소승 대승이 왜 다르냐 소승은 욕심기반이다 고통을 피해서 열반으로 가고 싶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대승은 육바람이를 구현하고 싶어서다 이건 양심이다 이렇게 달라요 아예 기반이 달라요 닦고 있는 사람의 그릇이 달라요 소승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요 다시 태어나기 싫어서요 제발 좀 고만 태어나고 싶어서요 이건 욕심이지 양심은 아니거든요 절대 근데 왜 돌을 닦느냐 나도 이해하고 남도 이해하고 싶어서요 이건 양심이잖아요 스케일이 다르죠 그 과보가 다른거죠 결과물이 다르다 이런 이런 그래서 이 결과물이 다르니까 그 대승경전 보면 아라한이 되는 것보다 온 우주 사람들을 아라한 만드는 것보다 대승경전에서 발심 하나 하는게 더 귀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결과가 다르니까 아무리 해도 아라한은 아라한이지 부처가 못 되는데 작은 발심이지만 부처 될 양심을 발동시킨 사람은 그 끝이 부처니까 그러니까 대승경에서 완전히 다르게 평가해 주는 거 죽어라고 해봤자 아라한 경지 이미 아라한을 이룬 사람보다 이제 양심에 발심 한 번 한 사람이 더 낫다 하는거는 이 사람은 욕심 성취한 사람보다 양심에 싹 하나 난 사람이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스태프들하고 얘기할 때 선방분들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게 이런거 대표적이거든요 제가 말하면 그 느낌을 잘 이해해 주신다 느낌을 잘 이해해 주신 거예요 오바하시고 그런게 아니라 아니면 원래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딱 드린 얘기 하나도요 원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들었다면요 눈물 흘리고 막 해야 돼요 담담하신 편들이세요 대체 안나요? 묻어나신 분들이 편이세요 나 대승 한다고 그랬는데 왠지 이런 발심 해야 될 것 같다 이래서 하는 발심은 아무 그게 대승 양심의 발심이 아니지 발심은 내 안에서 양심이 탁 터져나오는 탁 측은지심이 터져나오는 그 불경들 보면 다 측은지심이 중생들이 이렇게 나도 힘들지만 이렇게 힘들구나 도와주고 싶다 그게 그냥 그게 대승 발심이에요 중생들 도와주고 싶다 나는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좀 답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것도 다 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측은지심 육바람이 해당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발동하는 게 진짜 발심이에요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게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수행을 시작했건 양심이 터져나오는 양심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수행을 하고 있으면 잘 가고 있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양심 개발로 이어지게 계속 만드는 게 수행이고요 아까 같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남을 도와 남 안 도와도 돼 얘기하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꼭 남을 도와라 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양심은 모두를 나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상처입는데 나도 괜히 측은한 게 양심이에요 막 도와야지 도와야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상처입었다는데 내 마음이 아파와 원래 하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오히려 힘을 안 쓰는 마음이에요 탐진치가 힘을 쓰면 욕심이지 탐진치가 힘을 빼면 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노자가 양심을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 그냥 욕심을 유의라고 하고 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욕심이 양심은 힘 뺀 거예요 힘을 빼니까 양심이 근데 이거 티베식 양심은 힘을 쓰고 있는 거니까요 도와야 돼 남을 위해 날 버려야 돼 내가 버릴 수 있을까 난 양심할 수 있을까 과연 양심이 되게 도달하기 힘든 어떤 마음이고 나는 억지로 만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힘을 빼면 오히려 누구나 인간은 욕심만 가라앉으면 자기 욕심 안 나는 일에 있어서는 되게 관대하다니까요 양심적이에요 내 이해관계 안 걸린 일은 자연이 양심적이라니까요 이해관계라는 게 유의예요 유의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저거 반드시 얻어야 겠다 못 얻으면 큰일 난다 근데 이 마음 없는 영역에 가면 관대해야 돼요 그래 너도 잘 돼야지 이런 마음이 모두 잘 돼야지 그런 마음이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나눠 먹으면 먹으면서 같이 즐겁지 않은 이 마음이 그냥 양심이에요 밥 먹으면서 남들 행복해하는 거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그것도 기분 좋고 그러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남을 막 도와야지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상이에요 상이고 이건 욕심이에요 뭔가 무리하고 있는 거야 저는 무리하자는 게 아니에요 번연의 양심을 회복하자는 거지 우리는 원래 우주적인 마음이 있다 참나는 그 자체로 이미 양심이다 근데 내가 탐진 씨만 추구하고 있다는 게 뭐가 문제냐면 그럼 나는 참나를 온전히 구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만 생각해도 돼 내 양심이 지금 온전히 꽃을 못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내 마음이 찜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찜찜한 일만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남을 구하자 남을 이롭게 하자 보살은 남을 이타주의자다 남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좋아요 보살은 내 양심 편하자고 사는 사람이다 내 양심 찜찜한 거 불편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보살이야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너무 너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내 양심 편하자고 하는 거야 너가 안 좋으면 나도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 사는 거야 얘기했잖아요 탐진 지혜를 제압하는 제일 근본 처방이 뭐냐 선정이 아니에요 지혜지 알아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알아버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어떻게든 근본 원리를 알려줘야 돼